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업데이트가 끝이 났죠? 점검 보상이 또 하루 안에 접속하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오베스타를 지급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많은 뉴리 분들께서 가이드 영상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뉴비 과정을 거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께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정들을 키우고 그리고 새로운 계정이니 키운 계정을 다시 한번 제대로 키우면서 느낀 거는 초반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정을 키운다면 정말 첩첩산중으로 이 계정이 흘러가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 투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뉴비분들이 있어서 포지션 투쿤의 약간 그 중개함은 그냥 가이드 미션 2단계 2단계를 깨서 빨리 스카우트권을 얻기 위한 그런 소재로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포특을 최소 올 5 이상은 맞춰놓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올 5라고 하면은 타자 후보 5명의 그런 포트 요거를 제외한 이제 올 5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5레벨 단격으로 더 높은 능력치 보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포특을 하실 때는 요 이제 재료를 채워서 여기 아래에 있는 6가지 재료 중 하나가 플러스 1 올라가는 걸로 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레벨 구간별로 이렇게 랜덤 능력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도 다시 받게 되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딱히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포특을 빨리 해야 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추후에 볼 제작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레벨 이상을 하게 되면은 삼성 재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 재료를 활용해서 다른 아이템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포특을 빠르게 5 이상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4성 이상 재료들도 나는 솔직히 빨리 다른 재료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포특 레벨을 더 높게 올리는 게 있겠죠. 아니면은 자원이 많은 이제 불펜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발의 그런 포특을 더 많은 이제 레벨을 올려준다면은 추후에 4성 불펜과 선발의 재료는 포특에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재료를 잠금 처리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포특의 중요성은 모르고 제작소에 들어가서 이 재료를 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귀찮기 때문에 일괄 등록을 하고 바로 그냥 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포특 재료들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 여러분들 급하게 포특 재료를 스카우트권을 통해서 급발진을 해서 구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다가오는 V1 V1을 뽑을 때 스카우트를 쓸 수 없고 지금 뭔가 낭비를 해서 이 포특 재료들을 강제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좀 귀찮다 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V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4성, 5성도 빨리 재료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삼성이라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특 레벨 5 이상은 무조건 맞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특 레벨 5가 되면은 이제 4성밖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된 이유가 있네요. 제가 요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 카드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포특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포특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포지션별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작 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수 칸 수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작 카드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보관함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관함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수 칸을 정말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골글 재료 골글 재료로도 빠르게 활용이 돼서 보관함을 더 이상 늘리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포지션 투쿨은 초반에 정말 중요한 포지션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작업을 빨리 끝마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번거롭게 포지션별로 정리하는 그런 일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은 빠르게 빠르게 킵을 해서 이 선수를 강화하고 훈련해서 재료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언급하지만은 포특 재료 중에서 정말 귀한 카드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4,5선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제일 얻기 힘든 포지션은 바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보통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명타자입니다. 지명타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수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도 안 되어있으신 분들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킵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지금 대부분 포특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포특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했다는 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골글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글 재료는 보통 5성이죠. 5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임팩트나 이제 뭐 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선수를 얻기 위해서 부합을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타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미뤄둬도 괜찮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킵을 해야 되지만 골글 재료에 들어가는 5성 조건의 그런 재료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화를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라입니다. 자 요거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재료를 이제 다른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그니처에 그 다음에 라이브 카드가 모두 들어가고요. 시그니처에 같은 경우에는 시즌카만 요구되기 때문에 솔직히 시즌카의 경우는 시즌카의 경우에는 골글 카드에 넣지 말고 시그에 모두 넣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겹치면 안 되니까 대충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두 번째로는 막상 여러분들이 골글 트로피에만 생겨 쓰다가 골글 트로피를 다 모았을 때쯤에 이 재료들이 없어요. 루친스케가 있는데 어떤 카드가 떴다고 하면 제일 높은 오버롤의 재료부터 예비선수를 눌러서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루친스케 같은 게 오버롤 높기 때문에 85까지 들어가요.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5성 이제 라이브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훈련 재료를 박아봐야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포인트가 루친스케를 그냥 대충 그냥 확인해서 여기부터 확인한다면은 이제 85를 나중에 채울 때 이런 오버롤의 선수를 얻기 나중에 힘들어지겠죠. 골글 재료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골글 트로피를 모아서 바로 영입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5성 카드를 나올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명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적용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특이 만약에 빨리 완료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삼성 카드까지도 바로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볼 제작을 만약에 포특이 안 된 상태로 하실 때는 삼성 불펜 위주로 제작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거 이제 포특과 뭐 겹치는 얘기겠죠. 일괄 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제작하기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얻기 힘든 나물이나 그런 뭐 지명타자 요런 선수들을 다 날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마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고로움은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타점 배틀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다른 이제 숙제도 매일 해야겠지만 타점 배틀은 매일매일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타점 배틀 지금 점검 중이라서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지만 타점 배틀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주어지는 그런 카드 구상들이 훈련 카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선수 카드 선수 카드 요게 아마 3성짜리도 있고 뭐 3에서 5성짜리도 있고 요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포인트라든지 강화 카드들이 있거든요. 이 타점 배틀이 진행되는 전반기 후반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2일 정도를 간격으로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재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포특 재료를 제작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선수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 카드가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3성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특 재료를 이제 급하게 나중에 만들 때 4성 이런 선수들을 재료로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확률 자체가 높아지니까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라이브 카드 실사용 뭐 세포용 요런 선수들을 이제 좀 강화할 때 이 선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타점 배틀을 매일매일 해두시면은 이 삼성 카드를 한 판 하시면 진짜 한 열몇 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몇 장만을 그래서 그래서 이 타점 배틀은 진짜 까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 이제 유비분들이 조금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약간 급발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자팀식에 관한 일입니다. 자팀식을 이제 조합을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자팀식 중에 뭐 썩은 건데 이거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급이랑 보호권 돌려서 좋은 거 먹으면은 이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팀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놓아두시고 무조건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가 이제 예를 들면 160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158, 159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모자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포특을 해두셨다면은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투쿤은 나중에 되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투쿤의 경우에는 이 자팀식으로 먹이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현재로 산다고 해도 10만원대 패키지에 포함이 보통 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팀식은 여러분들 무조건 킵을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먹일 일대장 카드가 없다. 투쿠머니 카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자팀식을 계속 모아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타팀식을 랜덤펙이나 이런 데서 먹으셔서 이걸로 고급이랑 보호권을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또 안 좋은 게 나왔다. 실사용이 아닌 소설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킵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쿤에 쫓기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제 육성을 하면서 미리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해서 되게 후회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꼭 명심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